기상캐스터 배혜지 문제는 서울 강남에 있는 비싼 집은 그대로 두고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팔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고1 공무원들도 똘똘한 집 한 채를 선호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최근 2주택자로 알려졌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은 위원장은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그리고 윤 비서관은 서울 논현동 아파트를 남기면서 강남 1주택자가 됐는데요. 두 채 이상 보이는 투기라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세종시 아파트를 팔긴 했지만 강남 소재의 아파트는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윤 비서관의 경우 서울에서 근무 중이라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는데요. 세종시 아파트가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서 분양받은 점이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배려해서 살게 해준 아파트로 불로소득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기업은행을 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중기부 소관이 돼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이 일사천리로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장 기업은행 노조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기부 산하로 이동하면 상품 출시 때마다 중기부와 금융이 두 곳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임금 인상은 또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금융위원회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사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야 되고 또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실업급여를 놓고 수시로 받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 이런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 이건 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이 2만 1천 명에 달하는데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한 겁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2,759억 원, 1인당 1,320만 원을 받은 셈인데요.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특수하다 보니까 정부가 당장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 수급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이 부분 실제로 정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